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10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1편 읽었습니다. 오늘 2편 먼저 읽고 왜 1편 2편은 150편에 대한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1편은 내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편은 민족들의 나아갈 길에 대한 10편 내용이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겨레드니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원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줄이라. 너는 그들의 쇠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리처럼 파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애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이걸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10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10편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의 임금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줄이라. 너는 그들의 쇠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파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애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차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자, 우리가 1절에 행복하다고 얘기했죠. 행복하다고 악으로 들어주지 않고 선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편, 150편의 서론 부분인 앞부분의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또 히브리스 5장 5절에 보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사자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널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삶 안에서 그러니까 10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10편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10편이라는 성소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유다인들이 처음에 10편을 부르는 이름은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후다의 가사는 찬양이라는, 또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성소에서 찬양하라는 동사 3분의 2 이상이 10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기도와 찬양은 10편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느님께서 기도하기도 하고 탄원 10편 같은 경우는 기도하죠. 그 다음에 찬양, 감사기도는 찬양을 하는 게 많죠. 그리스어 번역본, 셉두아 진타 성소에는 10편이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여 풋살모의라고 불렀어요. 영어 이름, P가 무금이 되고 L도 무금이 돼서 thumb, thumb이라고 부르는데 스펠링은 P-S-A-L-M-S로 영어로 이렇게 10편을 부르죠. 히브리어 말린이 있는데 그건 뺐어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어가지고 우리말 성소의 이름 10편은 시 모음집이라는 뜻의 중국어 성소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10편 4편을 보면 지휘자에게 주의를 하는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10편, 다윗이 쓴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맨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하고 읽어나가시다 보면 하나하나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시 또 3편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래갖고 다윗이 아들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때 아마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그 아픈 다윗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쫓겨다니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아들한테 쫓겨다니니까 빈정거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셀라라는 뜻이 나오는데 거기 옆에 셀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셔라 아니면 무슨 악기 간주를 넣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잠깐 끊는 건 확실해요. 잠깐 끊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애호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풀을 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네. 셀라, 한번 끊고 가야죠 우리도.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면 주님께서 나를 바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우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령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이 이를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소서. 셀라, 다윗의 최고 장군인 요압 장군이 아들 압살롬을 표창을 던져서 죽이죠. 그리고 무기병 병사들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괴로웠던 거죠. 너무 괴로워서 부른 시 노래입니다. 4편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하루에 3편에서 4편 정도까지 묵상을 하려고 제가 생각 중인데 첫날은 한 편밖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4편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편 1장.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10편 다윗. 이번 현악기하고 연주를 하라는 거죠. 제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러질 때 응답해 주소서. 공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셔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 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셀라. 의료원 희생재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라. 마느니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저들이 곡식과 해포주로 푸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제 마음에 베푸셨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참 평화의 잠을 평화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죠. 이런 시편을 도대체 누가 썼느냐. 시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천년에서 1200년. 모세가 한 편을 쓴 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천년에서 1200년 정도에 걸쳐서 이스라엘인들의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정선아리랑, 아리랑 또 우리 나는 가운도사니까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이 노래가 30곡 정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한민족을 몇 면이 흘러왔죠. 그렇듯이 유대인들한테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편이 몇 면이 내려오고 여기 이제 시만 남고 음악은 이제 안 남았죠.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120명이 나팔을 불렀다고 그러고 성가대가 천명이 됐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하느님한테 찬양을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성수에는 나오는 노래가 참 많아요. 이런 노래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원의 송 그러니까 즐겨 불렀다는 거죠. 시편에도 천머리에 다윗, 아삽, 코라의 후손, 모세 등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으나 이들의 작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을 넣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18세기, 19세기 중세도 그랬어요. 자기가 글을 썼는데 자기 자신이 없어. 그리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빌리는 거죠. 빌려갖고 책을 내기도 했던 거하고 똑같이 자기가 하느님에 관련된 시를 너무너무 잘 썼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어. 다윗이 최고의 임금으로 인정받으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이름을 빌려갖고 작품이 되고 성소에 등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하느님 백성 전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다윗은 음악을 즐기고 시와 노래로 하느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에게 자연스럽게 시편 대부분을 그의 작품으로 여기게 된 거죠. 사실은 공자님도 시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검은 것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시 짓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공자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시를 아느냐 음악을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담벼락하고 얘기하는 기분이구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예술관들이 그러니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귀하게 여기고 가수를 귀하게 여기고 춤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는 낭만이라는 것, 시라는 그런 바다에 빠져서 젖어서 살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쓰여진 시기는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1200년서부터 기원전 200년까지로 봐요. 한 1000년에서 1200년 정도로 봐요. 대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것도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한 200년경에 완전하게 다 들어가죠. 시편은 총 5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첫째 다권 그 다음 42편에서 72편이 둘째 권 73에서 89권이 셋째 편 90에서 106이 넷째 책 107에서 150 제일 길어요. 다섯 권으로 나눠집니다. 시편이. 이 다섯 권으로 나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 5경, 루카복음 24장 44절을 보면 구약성소를 가르쳐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들이라고 해요. 이게 참 우리가 성소의 숨은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 아주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얘기하겠지만 숨은 내용들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떠날 때 떠날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토라, 모세의 오경 나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뤄져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구약성소를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구약성소를 완전히 관통하고 계세요. 완전 깰툭 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신원의식이라고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신원의식이 분명하세요. 내가 구세주고 희생제물이고 계약의 상징이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하느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쓴 이유가 왜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시편을 제일 많이 읽어요. 왜 제일 많이 읽느냐 하면 응송 때 시편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 매일 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강의 때 얘기했는데 응송이 지겨우면 안 돼요. 왜 응송이 지겨우면 안 되느냐 하면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시편이거든. 그걸 우린 응송에 부르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면 이 전례 본질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년 동안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이 시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5편서부터 또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읽어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공부 시작했으니까 내가 1편부터 4편 했지 한 번 또 쭉 읽어보시고 제 강의 들으면서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아주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똥글똥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똥글똥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천국장 똥글똥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똥글똥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예수님의 요리가